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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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이구 영감아! 하이구 영감아! 하이구 영감아! 하이구 영감아! 하이구 영감아! 하이구! 하이구 영감아! 하이구 영감아! 내가 영감을 찾아다니라 조선팔도 방방곡곡이 하이구! 어케히 틈틈이 찾아다니다가 하이구! 못찾다가 오늘 김효오강대 탈골로 시행감을 만들었다니라! 하이구! 욕봤네 그래! 나도! 할멈을 찾으려고! 면촌촌이! 방곡곡곡이 다 찾았으나 못찾다가 오늘 이 길이 오간대 탈로를 버려서 할멈을 만났다 아이가 그런데 영감, 영감은 삼백주 통년가세 비단옷을 잎에 놓았지만 어디에 가서 다 팔아먹고 이 색삭배옷에 다 떨어진 파관을 쓰고 다니니 왠말이요? 그것도 다 내 복이다 그런데 할멈은 석자길이 북두달에 비단옷을 입혀놓았더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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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다 팔을 쳐먹고 이 동지고리에 이 몽단치마가 왠말고 그것도 다 네 복이니라 그런데 할멈 내가 할멈을 찾으려고 저 인천 제물포에 갔다가 그렇지 작은 일을 하나 얻었네 1등 미인이다 뭐라고요? 1등 미인이라고? 미인이지 그 1등 미인에 한 번 보자 한 번 보자 하이 우리 발자야 우리 발자야 작군이 작군이 하하이 작군이 하하이 아잇 태양 지고 Executive 허화둥둥 내 사랑 허화둥둥 내 사랑 여전 사랑이 또 돼있나 허화둥둥 내 사랑 그래 그거는 그렇고 할마 두 아들은 다 어찌했노 잘 잊지 아이고 영감 말 떠났어 아이고 영감 말 떠났어 아 빨리 하겨보라 그나나 아 아 아 아 아 강에 물깨기 잡으러 갔다가 물깨기 잡으러 갔다가 꼬마 물에 빠지시고 허이구 허이구 아니 거시장 때 같은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허이구 세상에 우쩌 이런 일이 저리가 그러면 아아가 죽었는지 죽었는지 그럼 둘째놈은 둘째놈은 아이고 우쩌만 졌는겨 둘째놈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고맙 벗는다 모르겠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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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식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 알겠노 그렇지 또 그러고 니하고 살아서 내가 또 뭐 알겠노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마 차라리 어디안나 이 자그리 하나 어떤 사람까지도 아이쿠 아이쿠 이렇게 욕심을 지기니 마 죽자 그래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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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아이쿠 아이쿠 죽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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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니가 불렀어 여기에서 불렀어 무엇이 저러지? 어디로 가노? 비실비실 오염 불렀어 모양이 삐실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땅바닥에 누워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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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고 한 바닥에 있어 아 그래 이게 무슨 아이고 이거 맥은 에헤이 눈은 봉태 눈깔처럼 싹 분리풀어 있대 도저히 안 돼 자신이 없어 아이고 이겐님 옹기인데 와그라는데 옹기인데 옹기인데 주사라도 한번 주고 가있어 아이고 아이고 칫발도 안 묵네 내가 보니까 죽은 것 같소 아이고 봉사나 불러다가 경인하면 일케 주소 마 어쩌다가 살아날란가 아이고 나는 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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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겠나 어서 봉사라도 불렀어 경인하면 한번 읽어보죠 봉사 어디에서 불렀소 아이고 봉사님 아이고 이쪽에서 불렀소 여기에서 불렀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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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이소 그 또랑이다 또랑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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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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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 남방덕천양 삼세서방 구종토 사세북방양가 도랑천천 여하에 삼부출룡당자지 다금진 송석이야 소원종신시라 만남 사차차차차차차 하곤하시니 풍되어지가 영감탱이야 네가 여기에 자빠저지 것을고지 이렇다 빨리 일어나가라 자 힘들어 들어가여 말 Tonight 일어나가라 영감아 신문 Oczywiścieéd 날아 ogni 나 beta kleine 앉아서 importeня 자작해 박수와! 잘한다! 박수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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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 퇴근 자빠져서 죽는 것소 암만 이 경일건들 소용없소 저 운마을에 그 용암 무당이 있답니다 그 무당 듣고 구사담 해줘소 어쩌든가 극락세계 왕생하구로 나는 가요 우는 사람 뭐꼬? 무당! 무당! 박수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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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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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